안녕하세요. 도은산업입니다. 도은산업은 타블릿 PC 가변형 자동충전 보관함을 개발하여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이 제품은 가변형 자동충전 보관함입니다. 상하좌우 이동기능으로 두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충전기 젠다 이동조절이 가능하여 타블릿 교체 시에도 자동충전 보관함은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와 학원 및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학교 예산에 크게 절감 이바지할 것입니다. 이 탁월한 제품이 더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